여러분 이제 5차트를 보죠. 그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을 보겠는데요. 이 파트에서도 함제가 꼭 나옵니다. 수용상방식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해야 되냐면은 이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에는 바로 시행자의 자격만 있으면 다 수용할 수 있죠. 그런데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가 법에 12명이 규정되어 있건만 12명 중 누구는 절대 시행자의 자체를 못 받느냐 수용상방식 때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장에서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상방식 때는 절대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행자 중 공공사업 시행자 있죠. 국지전공, 국가지방사천체, 공공기관인 토소논관철매, 그 다음에 정보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이런 공공사업 시행자들은 수용할 때 토지수의 동의 필요 없이 수용하지만 민간시행자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업장에 있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수의 요청수의 2분의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 그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좋게 1차적으로 협의회사에 들어와서 바로 매매대금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죠. 일반적. 협의회사가 결되면 법에 근거해서 수용을 하게 되죠. 이때 협의회사에 들어갈 때에 협의양돈자에게는 매수대금을 다 주지 않고 다 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세권을 넘겨받아서 시행자가 사업에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일부는 현금 주고 그 토지수의가 원하면 도시발사로 조성된 토지건축으로 상환해 줄 수 있는 채권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거 뭐라고 합니까? 토지상환책구라고 하죠. 이 토지상환책구는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 토지상환책구는 시행자면 다 발행할 수 있죠.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시행자는 바로 이 토지상환책구를 다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할 때는 반드시 토지수의 원해야 발행할 수 있지 원하자면 현금 줘야 되죠. 원하는 경우서 매수대금 1분을 지급해서 주고자 발행하지 전부는 안 된다. 그리고 도시발사로 조성된 토지건축으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이 토지상환책구인데요. 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 발행규모의 제한이 있죠. 분양토지 분양건축면적의 2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토지상환책구는 발행하려는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일 때는 지정권자한테 발행계약 작성해서 승인받아야 되죠. 지정권자 본인 시행자면 자기한테 생각 안 받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기명정권하고 발행하죠. 무기명정권 안 된다. 그리고 발행했다는 이율, 이 토지상환책권의 이율은 발행자가 저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이 토지상환책구는 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넘겨받았던 취득자는 명의변경을 확실히 해야 발행자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토지상환책권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서 기록하고 토지상환책권 증세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만이 발행자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책권은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수용산망식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이 수용산망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시행자 그 도시개발사업 안에 있는 토지 일단 자기 명의로 쌓아 협의를 해서 매수하든 수용을 해서 소유권 증세를 받든 자기 것을 해놨다. 그런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는 우원의 상태인 논바야산을 그대로 공급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원형지 공급 개발을 하죠. 이 원형지 공급 개발은 바로 시행자가 하게 되는데 미리 시행자는 지종권자님한테 승인을 받고 하죠. 이때 지종권자님한테 승인 받고 원형지 공급할 때에 도시벌구역 전체 매직 대비 얼마 이내까지만 원형지 공급이 가능할까요? 3분의 1 이내. 아주 중요하죠. 원형지가 세자니까 3분의 1. 이거 꼭 안비하시라고 했죠.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자는 국지공학과 학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냐면 원형지 공급을 받아야 할 수 있죠. 원형지 공급받았던 자들은 바로 자기가 직접 개발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매각할 수 없죠. 그런데 누구는 원형지 매수하자마자 바로 매각을 허용받습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찬체. 그렇죠.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찬체는 즉각 매각해도 되지만 나머지 자들은 즉각 매각 못합니다. 바로 원형지 공급가격 체계부터 10년이 지나기는 매각 못하죠.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공사 들어가서 공사하려고 했으면 그날부터 5년. 양정 빠른 기간 내에 바로 매각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있다가 시행자 기반설 공사합의가 들어가도록 조치했다면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합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법명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다. 옳은 것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수용은 오직 시행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만 수용하지 시행자가 아니면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다가 틀렸죠? 없다. 1번 틀렸고. 2번 도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이 도시개발법의 특별한 기준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는데 없으면 무슨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느냐? 바로 공치법이라는 법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소하는 법률. 약정 공치법. 이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거지. 도심의 주강령 전부 틀렸죠. 3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복론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치법상 사민점이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를 해주죠. 맞습니다. 3번이 정확하고요. 4번 3분의 1인데 3분의 2 틀렸죠? 원형직 공고면제. 그래서 3분의 1. 5번 아까 토지상황책권을 발행할 때 그 발행 경우는 토지상황책으로 상환토지 건축물이 더시발삽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건축물 면적에 얼마를 적용하지 말라? 2분의 1 이랬죠. 3분의 2 틀렸죠. 2번 수용 또는 생방식이다. 옳은가. 1번 이 지방사가 시행자다. 시행자라면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행자라면 이 지방사라든가 시행자 중 국지전공 국가 지방사천재 정보 출행한 게 아닌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기관인 한국토지동사 한국수장공사 한국관광사 한국철동사 관광 아까 미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얘네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네들이 공공사업시행자인데 공공사업시행자가 도시발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을 수행한다? 그럴 땐 동의받아라? 노. 동의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가 수행할 때 동의받아라 그랬습니까? 민간시행자. 그래서 거기 동그란 1번 지방사가 여기 나있죠. 공사는 토지소자 전원 후 동의 없이는 수용하거나 생활할 수 없다. 틀렸죠. 토지소자 동의 없이 도시발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지방자찬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보호증에 따뜻한 채예요. 공법에서 보호증을 한 말로 보였다. 이 보호증은 이네들한테 공적주식에 적용하지 않고 민간의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토지상환책권을 발행하는 자가 민간시행자이다. 그러면 자기가 발행해놓고 부덕파산을 하나서 사업 무너지면 안 되죠. 그때 책임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간시행자일 때만 토지상환책권을 발행시 지급보증을 꼭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런 국지종공인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책권을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한다. 그래서 2번 맞죠. 2번 번연 지방자찬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책권을 발행하셨다.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선수금이라고 하죠. 미리 선, 받을 수, 도움금. 그래 이 선수금을 수행방식을 가지고 사업한 시행자들. 받고자 할 때는 시행자로서 이 선수금을 미리 땡겨서 도움 받고 싶다. 그때는 자기를 시행자로 지정해줬던 지정권자들한테 승인받아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정권자가 승인 안 해주면 선수금을 받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만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일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되죠. 4번 원형제의 면적은 도시발급 전체의 토지 면적의 3분을 초과해 공급될 수 있다. 틀렸죠.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고 3분의 1 이내까지만 공급하고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공급할 수 없다. 5번 공공용제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수익약 방법에 의한다. 틀렸습니다. 공공용제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바로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매각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수익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법에 특정되어 있는 것들이죠. 국가 지자체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 공공지 이런 것들. 그리고 토지상화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토지 공급할 때 그리고 이해상 유찰되거나 바로 경쟁 입찰에 붙였다. 수익약에 붙였는데 이해상 유찰됐다. 그 때도 이해상 유찰됐어요. 경쟁 입찰에 붙였다. 또 추천범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해상 유찰되면 그때는 수익약으로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3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더시개발법령상 중검사다. 틀린 것. 1번 보면 더시개발사업의 중검검사 전에는 체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있다 그래야 돼요.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과하게 되는 사업장이 있다. 더시개발구역이 있다. 이때 이 시행자라는 자는 환지의 예정률을 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때 환지의 예정 증할 때 체비 정도로 증할 수 있죠. 우리의 시행자는 환지의 예정 증할 때 체비 정도로 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비 정도로 증했다면 지정은 하고 나서 환지의 예정률으로서 지정하고 나서 바로 이 땅은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중검사 전이라도 시행자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더시개발사부 중검사 전에도 체비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틀렸고 2번. 이 지정군요는 효율적인 중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중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1번만 틀렸고 남은 다 맞겠죠. 그 다음은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더시발치권. 이 더시발치권하고 토지상황치권을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 두 관리는 펀샘에서 꼭 출제가 되니까 잘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둬야 합니다. 반드시 나와요. 이 더시발치권에서 머릿속으로 정리할게요. 첫째, 발행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도사인 지방자차장. 말로 말하냐? 더시발치권이 필요한 자금 조달차. 더시군객시설 사업이 필요한 자금 조달차 발행합니다. 시도사가 발행을 할 때에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승인권자, 더시발치권의 발행 총액 이 정도 발행해도 됩니까? 상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더시발치권에 관한 그런 내용의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국토교통장 하나 하면 틀리고 이 시도사 같은 자들을 지방자차장이라는데 이런 지방자차장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승인을 받아서 발행할 때는 이것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등록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치권과 달리 이 도시발치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을 보면서 구정기간은 조례를 정합니다. 그리고 소멸시가 있는데요. 이 소멸시가 아주 중요하죠. 원금은 상활부터 5년, 이자는 2년. 이 수치권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 기간 내에 행사하자면,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발치권은 바로 누가 매입을 해야 되냐, 법적으로. 법적으로 매입할 자가 있습니다. 국토교통장 개발인 학원을 받는 자 중 토지형주 병행인 학원을 받게 된 자, 이자가 사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민간 시행자로서 도시발사업 시행자증을 받게 된 자들. 그리고 국지종공 같은 공공사업시행자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험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 채권을 사야 됩니다 이 채권을 사게 되면 도시발 채권 매입필증을 끊어주거든요 매입필증을 끊어서 토지혁명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그걸 몇 년 동안 그 필증을 보관해야 되냐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4번 더시발 채권 틀린 것 1번 더시발 채권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조류로 정한 것도 틀렸죠 2년이 아니라 5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중요하지마 아까 했고 그 다음에 3번도 아까 했고 4번 5번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하나 볼까요 더시발 채권 매분야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더 무리가 많이 사들였다 그때는요 중대에 바로 초과부는 내줍니다 상환해서 줍니다 그래서 좋은 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5번 맞고요 자 문제 5번으로 가겠는데 더시발 채권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더시발 채권 매분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이 채권을 맸다면 이때도 중도 상환이 가능해요 1번 맞습니다 2번 행정안전부장 아닌데 국토교통부장은 틀렸죠 5번 3번 아까 했죠 5년부터 10년이지 3년이 틀렸고 4번 아주 중요한데 원금은 5년이자는 2년 원금이 틀렸고 5번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 보관하였자 매입필증 그래서 3년이 틀렸고 6번 보겠습니다 더시개발법상 더시발 채권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번 공작물 설치하고 받은 자가 이 채권 매분이 틀렸죠 공작물이 아니라 토지향질변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틀린 것이고요 2번 도시발 채권 이율은 기획재부장관이 정한다 틀렸습니다 도시발 채권 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도시발 채권 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이 도시발 채권을 발행하는 시도사는 기획재정부장 승인을 받은 후 채권 발행 총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틀렸죠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이라고 했죠 4번 이 상황기간은 5년보다 작게 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왜 아까 5년 이상 10년을 법원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5년보다 더 작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5번 이 도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사 승인받아 도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 이 도시발 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시도사인 지자체만 발행하지 공공기관의 장은 발행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7번으로 갑니다 7번을 보시면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내용인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산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사업시행방식을 혼협방식에서 수용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건 틀립니다 수용상방식을 환기방식으로 바꾼다 그리고 혼협방식을 환기방식으로 바꾼다 이런 건 되는데 혼협방식을 수용상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또 환기방식을 저기했던 사업장을 수용상방식으로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을 보겠는데요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정보처료기관이 그 수용을 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을 정보처료가 누굽니까 여기에 해당하죠 국지전공 국지전공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한다 그때는 토지수의 동의 필요 없다고 그랬죠 민간시행자만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동의받는다 틀렸습니다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3번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계관은 토지상황증을 발행할 수 없다 공공기관도 시행자이면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없다 틀렸습니다 4번 도시개발 원형제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사는 원형제에 대한 공사연료 공급받아 5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해당 원위를 매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팔아먹을 수 있죠 원형제 공사연료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 원형제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제 개발자 선정은 추첨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 때만 공공택지가 되냐 바로 공적 주체가 바로 조성한 택지야 공공택지가 되죠 공공택지 뜻이 뭡니까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10가지 공공사연료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지 건설용으로 말입니다 그래 이때 국지전공 이네들이 만든 택지죠 주로 수행방식으로 그래서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제 개발자 선정은 추첨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추첨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약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어떨 때만 원형제 개발자 선정할 때 추첨 방법으로 하는가 추첨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추첨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칙은 수익약 방법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 경쟁 방법으로 하죠 경쟁 방법,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셔서 178쪽을 합니다 178쪽이 예상문제를 보겠는데 더시 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다 틀린 거 모두 열광가 이렇게 돼 있죠 기역, 개발객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에 드는 터지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 고시됐다 그러면 이때 더시발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이 법적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공식법상 사업인정비 고시가 있었던 걸 간주해 줍니다 맞네요 2번 지방사인시행자 지방사인시행자가 국지정공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시행자죠 이네들이 시행자로서 수용할 때는 토지 소요 동의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소요 동의 없이 더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요 등을 수용상할 수 없다 있다고 해야 되죠 없다고 틀렸고 있다 3번 지방사인시행자는 토지상환책권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받습니까 국지정공은 보증제도 절대 적용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네들이 토지상환책권을 시행으로 발행할 때는 보증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토지상환책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은 리을 이 토지소재한시행자 그것도 줄 것이 민간시행자인 그렇습니다 이 민간사업시행자들도 도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승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때 선승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죠 민간사업시행자는 공사진청률이 100분의 10 이상 이랬을 때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서 선승을 수령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문제 2번을 보겠는데요 수용상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때 토지소재한시행자 수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소재한시행자의 수용할 수 있는 시행자는 시행자의 자격만 있으면 다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의 국한된다 틀렸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국가 지자하셨는데 그네들뿐만 아니라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수용방식 사업을 할 때 시행자 자격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게 되니까 국한된다 틀렸어요 국한된다 틀렸죠 2번 토지소재한시행자가 그따치고 민간시행자죠 민간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는 있는데 수용을 하려면 미리 법에서 요구하는 동요권을 맞춰야 되죠 그럴 때만 수용을 안하죠 동요권은 그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재한시행자 2분의 상을 동요받는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것이고요 3번 수용방식의 모든 시행자는 토지소재한시행자 원해야 토지상화책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때 매수정부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기가 틀렸죠 전부나 그 말 처벌해야 되죠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화책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드립니다 3번 5죠 이 토지상화책은 기명증권 무개명증권으로 발행한다 틀렸죠 토지상화책권은 오직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하고 무개명증권 안 되고 등록발행 안 된다 그런데 반해서 도시발책권은 무개명으로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발행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것인데 이 수용상방식을 적용하여 도시발사업을 진행한다 그때 그 절차상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되면 공춘법상 사하 민점이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해서 그 도시발사업 생장에 수용권이 부여되는가 도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때 땡 그거 지워버리고 도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때 그 말 지워버리고 개발계획 내용으로써 수용상용 대상에 든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대죠 세부목록 고시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요 3번으로 가겠는데요 이 토지상화책권이다 옳은 거 1번 토지상화책권은 타인에게 이의정이 불가능하다 틀렸죠 이의정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불자 날리고 가능하다 2번 아까 했죠 토지상화책권은 기명증권은 반환하지 무기명증권은 안 된다 3번 토지상화책권의 이유는 누가 정하냐 마지막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땡 발행자가 그래야 되죠 4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시행자 토지소유자 시행자는 민간시행자죠 민간시행자가 토지상화책권을 반환할 땐 지급본용을 꼭 받아야만 반환할 수 있죠 맞네요 4번 5번 발행규문은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죠 3분의가 틀렸고 2분의 1을 바꿔야 되죠 4번 이 조성된 토지를 추천방부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 추천방부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5번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만 추천방부로 추천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고요 4번은 토지상화책권을 가지고 계신 분 와서 땅 받아가세요 라고 할 때는 계약서서 줍니다 이걸 수익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수익이 합법으로 공급이 가능한 사회죠 그래서 여러분은 추천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 1번 2번 3번 5번밖에 없으니까 이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의 경우는 공정용료는 면제가 없이 바로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5번 조성된 토지 공급이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있죠 거기에 보면 4번이 틀렸습니다 수익의 확방부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기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한다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분양을 할 수 있냐 추천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 방법 틀렸어 추천방법에 의한다 나머지는 통과 그 다음에 6번 원형제 공급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있죠 1번 원형제 개발자 선정 원형제 개발자 선정 그것 다 줄 거 봐요 그것은 국지공 중에서 국가 지방사천체 공사 중에서 선정한다 그때는 바로 수익의 합법으로 선정이 원칙이에요 그래 국가가 와서 원형제 받아가면 받아와서 해서 계약서 줘 버립니다 이게 수익의 약인데 그런데 원형제를 학교용제로 쓰겠다 또 공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자에게 공급할 때는요 바로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개발자를 선정합니다 2회 이상 유치하면 수익의 약으로 해도 되죠 1번 맞고요 2번 원형제 공급가격에서 주약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이고 감정가격에다가 공사비가 좀 들어갔다 보면 그걸 다 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거 3번 원형제 공급면적은 3분의 1로 한정한다는 거 맞고요 4번 원형제 개발자 중 국가하고 지자집 빼고 나머지는 공사할료 공급일로부터 10년 원형제 공급계약부터 5년 중 먼저 끝난 기간 안에는 원율을 매가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이건 틀렸죠 바뀌었죠 공사할료 공급일로부터 5년 원형제 개발 공급계약부터 10년 이렇게 두 가지 위치를 대바꿔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지문에서 또 주약선 국가하고 지방 4차 안치는 원형제 매각할 때 제한받지 않고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과 아십시오 5번 맞습니다 5번은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환지방식에 의한 더시발사업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